찌갛찌갛 이럴때가 아냐아 아니 얘네 뭐야 왜이렇게 욕을 많이 넌 여기 후드야? 후드식..후드식 대화인데 이거? 일단 패티가.. 여깄다 에잉 이거 왜있는거야 여기 진짜 후드아님? 여기 왜이래 여기 이상해 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그린프렌던 너랑공포게임은 플랭크톤이 또 잘못했습니다 플랭크톤이 살인기계를 만들어서 비키니시트를 덮쳤다고 합니다 정의로 가득찬 스펀지밥이 그 기계들을 모두 물리치는 게임이라고 합니다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네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? 스펀지밥 게임 만드는 사람들이 이미 고인분들이야 스펀지밥을 몇년동안 몇십년동안 보신 분들이라 게임 진짜 잘.. 봤죠? 내 말이 맞지? 고였다니까? 한 분야의 고인분들은 다른것도 다 잘해 헐.. 아니 이거 영화 아니야? 뭐야 이거 어떻게 만들었지? 이거 어떻게 만들었지? 드디어 아.. 오오.. 이 버튼 누르면 이제 기계가 작동되고 비키니시는 불바다가 될거래 누를게요 클릭 아니 그거 왜 눈으로 눌러 잘못 눌렀다 왜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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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이게 오류가 났구나 헐 난 지금 그거 모르고 주문 받고 있는거야? 안돼 징징이가 이럴때가 아니야 아니 얘네 뭐야 왜이렇게 욕을 많이 넌 여기 후드야? 후드식 후드식 대화하는데 이거? 야 뒤지기 싫으면 지켜보고 빨리 만들어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빨리 만들어야지 뭐 징징이가 더 화내기 전에 만들어야 돼 어떻게 하는거지? 어떻게 만드는거지? 파인드 시크릿 어 사장님? 사장님 뭐 왔어? 이럴때가 아니야 일단 패티가 여깄다 에잇 이거 왜 있는거야? 여기 진짜 후드 아님? 여기 왜이래? 여기 이상해 아니 어디 숨겨놓은거야 얘네는 아 여기있다 비밀번호 나 모르는데? 어? 뭐 그냥 열려? 아 이게 레시피구나 두개 고기 치즈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음 뭐 꼭 알아야되는거 아니잖아 그냥 대충 넣으면 되는거 아닌가? 너거 너거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음 패티 아 구워서 넣어야 된다 패티 구우고 치즈도 썰어야 되는건가? 그니까 원래 스펀지밥 다 기억하는데 넣고 지즈 넣고 뭐야 이걸 왜 이거 뭐야 허브겠지? 야 이걸 왜 넣어 손님 여기 있습니다 네 돈 안내세요 돈? 뭔 소리야 이게? 테이블위에 올라가지마! 테이블위에 아아아아아아아아 얘? 무기 들고오래 아니 무기가 어딨어 나 여기다가 징징아 나만 믿어 내가 죽이고 올게 알아? 소면 안되는거였나? 징징아 나 좀 지켜줄래? 이거 쟤 못나가 지금 아이고 아 미안해 아이고 아이고 아아아아아아아아 근데 나 안죽음 어? 이게 죽이는게 아닌가? 어? 아 문 열렸다 아 죄송해요 아니 죽여야되는건줄 알았어 이게 무슨 게임이야 어 여기 원래 그건데? 플랑크톤집 맞지? 폭발의 원인을 찾아야되나봐 아니 그 와중에 애니메이션 왜이렇게 잘 만든거냐고 게임은 이상한데 잘 만들냐 아니 왜 이렇게 욕을 많이... 어 뭐야... 총 잃어버렸어 괜찮아 이 안에 총 있겠지 총 훔쳐서 쓰자 근데 그 살인 기계... 로프 같은 게 있으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깄다 저 기계를 내가 혼자 잡을 수가 있나? 이거 경찰이랑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야? 어떻게 올라갈 건데? 사다리가 있었나? 이게 의자로는 안 되나? 근데 아마 그 플랑크톤 부인이 나 도와주지 않을까? 왜냐 어쨌든 자기... 죽인 거니까 어 아싸 총어듬 이거면 이제 죽일 수 있어 이거 왜 안 열리냐? 설마 이것도 이거임? 아니 얘네... 야 아까 그게 그렇게 진행하는 게 맞았나 봐 얘네 너무... 다 무력으로 진행해 게임이 아 잠깐만요 타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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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 총알이 없어! 아... 저거만 있는 게 아니었구나 그 큰 기계만 있었던 게 아니네 근데 솔직히 항상 궁금한 게 스펀지밥 팬들이라면 알 텐데 플랑크톤 이 정도 기술력인데 왜 고작 저 햄버거에 집착하는 거임? 이 정도 기술이면 지구를 정복하겠는데? 아 이거 또 들어가면 총알이 없어진단 말이야 바로 저... 바로 정전 바로 정전 아 플랑크톤이 돈 벌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햄버... 사람들이 햄버거를 좋아하니까 내가 모든 주민들이 자기 가게 오게 한 다음에 세뇌시키려고 했던 거래 헐... 나 처음 알았어 아니 그런 무서운 스토리였어? 헐... 아 얘네 싸움 왜 이렇게 잘해! 나 이번 죽음으로 알아낸 게 있어 이 게임 뛰면서 총 못사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총이 계속 안 나갔던 거였어 집중 봐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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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잡았잖아 한 대밖에 맞지 않았어 아 뛰면서 총을 못 쏘는구나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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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봐 바로 잡잖아 뛰지만 않으면 돼 근데 방금 날라가서 집계사장님 아니야? 집계사장님 아니야? 집계사장님!!! 아 유 오케이겠니? 봐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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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지뻘야 버리워 봐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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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다시 말해 봐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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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계사장님 그 집계사장님이 죽기전에 힐 아이템 주셨어 H 버튼 누르면 힐 된다고 하네요 집계사장님 저 저 카드키 stainless 집계사장님 카드키는요? 집계 사장님도 쏘면 뭔가 나올 듯 야 이게 메이플스토리인줄 아세요? 아 여기있다 가자 으악 반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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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아 피 하나하나가 아까운 시점인데 지금 어 여기잖아 아까 플랑크톤 머리 잘린대 여기야 여기야 회복 너무 큰데? 이거 내가 이길 수 있다고 얘를? 어 안될 것 같 아 안돼요 그건 저한테 만큼은 아 이거 터뜨려야되는구나 이거 못들어 안디어어어엌w 터뜨리고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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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답이다 오우씨야 너무 아파 너무 아파 그만 그만 거의 다 죽였어 하나만 더 레이더판 레이더판찍 레이더판찍 아 멀리 떨어지면 못 쏘네 건방진 녀석 넌 죽었어 빵이야 나이스 이 지구를 내가 살렸어요 폴렝스 어 이 페이지 있는 줄 알고 놀랐어 뭐야 헉 물고기 아저씨 어 잠깐만 이 아저씨 아까 내가 죽인 애 같은 뭐야 이게 끝이야? 왜 이렇게 짧아 퍽 퍽 죽은 게 아니었어 다 떠나서 그래픽 이거 너무 잘 맞는 거 아니야 이거? 거의 영화였어 이거 봐 재밌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좋아하던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게임으로 나오니까 확실히 뭔가 몰입감이 좋다 끝까지 종료하도록 하죠 뿌잇 퍽 퍽 퍽 퍽 퍽